마지막 층이 아니야? 지하실은 어디 있지? 여기 지하실 간 뭐가 있어 응? 원래 움직이는 거예요? 원래 움직이는 건가? 몰라요 해볼까? 조심해라 원래 이런 건가? 밑에 볼까? 밑에 있어? 없어요 원래 이러신다고? 주무실 때는 누워서 주무시나? 저기요 돌리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 이게 이런 거 어? 잠깐만 이게 어? 어?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돌리는 거야? 해봐 아니 잠깐만 어?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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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빼 빼 빼 빼 빼 빼 다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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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ypo야 골대 2층 야! wae! 고마! 야!! 너 할게 WrestleMania- 문도 당연히 있었지만, 문도 실력이니깐요. 이게 뭐야! 너무 무서워. 우와,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? 잠깐만, 여기는.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, 너무 무섭다. 이게 이 속 공단이 아닌데, 그렇지? 이거.